자,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오, 문이 쫙 잠겼네. 팬분들,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셨던 이제 택배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팬분들이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이상해. 지금 뭐 바로 뭐가 뭐는 없는데 그냥 기분이 이상해? 예, 좋습니다. 팬분들. 한번 살아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로 팬분들이 뭘 보내주셨는지 진짜 안 봤어요. 최고다 호뿌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우체국 박스 말고 큰 박스 까봐 호뿌리라고 써져 있으면 맞아. 과연 뭘 보내주셨길래? 택배는요, 자기 거를 자기가 지정 금지. 저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꺼내볼게요. 진짜 눈 완전 손에 잡히는 거. 오케이, 첫 번째. 이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내주신 팬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간식이 아니고 애완돌이야. 이거 나랑 둘이서 친구하라고 나랑 닮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신 거 같네? 좋아요, 팬분들. 모자까지 있어요. 와, 세상 진짜 신기해요. 얘 집도 있어. 이게 집이야. 자, 집. 어우, 좋았어. 이거를 이제 집 문을 열고 싶다. 그러면 지붕을 뜯어야 돼? 근데 귀엽긴 해. 어, 내가 봐도 근데 좀 많이 귀엽긴 해. 자, 그러면 얘 이름 돌빡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럼 돌빡이. 돌빡아, 사랑해. 옆에다가 넣어놓은.. 잠깐만, 편지가 있어.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돌은 없습니다.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처럼. 당신이 행복하길 멀리서 바라봅니다. 우리 돌빡이 여기다가 놔줄게요. 아, 살다 살다가 돌을 다 키우게 됐어. 자, 이제 우리 음형님이 쏴주신 풍선. 다음에 이제 두 개 까볼게요, 두 개. 이것도 눈 감고. 이거는 뭐? 쇠가 들어있는 거 같은데, 쇠? 이건 무슨 쇠지? 잠깐만, 누가 보내신 건지 먼저 볼게요, 잠깐만. 이름이 안 써 있어. 그냥 권성구 서준동에서 왔대. 로프. 로프. 음악이 시작하자마자 골뱅이 하나 까고. 로프. 저 탈출 한번 해볼게요.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일단 패분들.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르고. 여기가 한 3m 정도 되니까. 자, 이제 탈출 한번 해볼게요. 최고다호꾸리님 별풍선 선배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은 진짜 저 잘되는 꼴 못 보시네요. 아, 물론 지금 방송 바로 꺼지면 방송 분량이 부족하기는 해요. 물론. 근데. 와, 형님은 진짜 저 잘되는 꼴 못 보시네요, 형님. 근데 그게 있습니다. 예, 플러스 1. 300여기를 쓰시면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 음영님 거. 이거는. 딱 봐도 책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책일 거 같은 생각. 설마 나 카페 차릴 거니까. 카페에 커피 만드는 그런 책인가? 잠깐만. 뭐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이라고 써 있고요. 아, ㅈㅂ 쥐새끼인 줄 알았잖아. 야, 이거 쥐새끼인 줄 알았다, 쥐새끼. 오늘 깜짝이야. 쥐가 아니고 포장하다가 이렇게 된 거네. 그거 뭐. 책이야. 어?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네. 어? 이거는 뭐 표지니까 방송에 보여도 돼. 어? 그래. 저녁에 심심하니까. 최고다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 원래. 택배를 개봉한 물건은 사용해야 돼. 그래도 한 번 볼게요. 어, 표지는 뭐 보여도 되니까. 어. 아, 남자 사진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야, 씨 이쁘네. 근데 아프리카 여캔들이 여기 나오네요. 근데 나도 옛날에 맥심 화보 촬영 했었잖아. 응 300개 사서 그것도 커지야 빠루님한테 부검해. 아, 씨. 일단 알겠습니다. 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 어, 지금 택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택배를 다 안 까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탈출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돌빡이에요. 돌빡아. 반가워. 우리 24시간 동안 잘 지내보자. 돌빡아. 이씨브레야. 너 어디 출신이야? 어? 아, 아메리칸 출신이라는데? 아, 그래?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이니까 소중하게 닳을게요. 그러면 얘는 동순이네, 동순이네. 그거 진짜 리얼 돌이네. 아, 깔고 자라고? 오, 괜찮네. 택배 이거 다 까기만 해도 완전 맨바닥보다는 살짝은 부치네요. 이 정도면 한 1mm, 2mm 되잖아. 1mm, 2mm. 사용 금지 당... 아, 사용 금지 당한 박스는 쓰지 말라고? 와... 진짜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런데 드럽고 치사하다. 안 쓸게! 어, 안 쓸게! 나 돌쓰기 박스만 쓸게! 오케이! 자, 그럼 저거 누구? 어? 기저귀? 오케이! 여러분 이거 슈즈로 쓴다. 여기 슈즈는 없거든요? 역시 사람은 나처럼 똑똑해야 돼. 아, 돌박이로 닦으라고? 야, 우리 돌박이로 똥을 닦아? 그럼 똥밟이인데? 테이프 써도 되는 거야. 부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거 탈출할 때 사용해도 돼요. 내가 지금 저거 밧줄 사용 금지 당해서 못 쓰는데 내가 또 생존 방송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 이거 요렇게 두고 탈출할 때 내가 사용할게요. 이거 티급모아 태산 됩니다. 안 될 거 같죠? 솔직히 나도 안 될 거 같긴 해.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탈출도구 하나 만들었고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탈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별분도 굳이 별풍선을 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계속 갇혀 있으면 정신병에 걸린대. 그 재미를 보셔도 돼요. 저녁에 시가가 군만두는 넣어주나? 아, 외부 음식이 반입 금지인데 합당하려면 별풍선 1000개가 터지면 이제 외부 음식이나 외부 물건을 반입할 수가 있어요. 자, 머리 왜 이러냐? 머리 제대로 안 깎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은 못 했는데? 부서퍼, 림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이야! 약인데요? 연양제? 자, 그럼 한 번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박스 자체도 쓸 수 있는 거고 개 똑똑하네. 이 종이박스 있죠? 이것도 돌돌 맞으면 진짜 짱짱하단 말이야. 아, 나 진짜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나 진짜 이걸로 나가는 거 성공하면서 개쌉 레전디예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나 코 한 번 풀게요. 아, 이거 내 똥이신데. 아, 씨. 자, 바쁘둑. 아우. 저착제로 쓸까?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고리를 만들게요. 그 쇠사슬 고리 다들 아시죠? 이렇게 묶으니까 좀 많이 짧아지긴 하는데 감안해야 돼. 왜냐? 이래야 안 끊어지고 튼튼하니까 이런 거 일단 그룹 써야죠. 아이고, 우리 룰루씨 같네. 택배 하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큰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큰 박스. 아, 여기 이름 써있네. 제대로. 정리! 아, 뭔 과자가 이렇게 많아? 어, 일단 꾀돌이. 우와. 존맛탱. 거기에다가 야, 충격 방지용 뾱뾱이 이것도 사용 다는? 일단은 꾀돌이 먼저 한 번 먹어보자. 아, 이 또한 탈출 도구다. 이거 되게 짱짱하다. 우와! 개존맛탱. 응.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 잠깐만, 뾱뾱이. 뾱뾱이 튼튼합니까? 이거 내가 할수록 안 튼튼한 거 같은데? 근데 또 쓰기 나름일 수도 있어. 안 찢어져. 이거 나 말이야. 네네. 신색깔 하나 잡혀. 어디냐, 지금 신색깔? 야, 크레파스. 그림 한 번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벽에다가. 일단은 이름 먼저 쓰겠습니다, 이름. 여기다가 윽박. 오. 이용치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센스 완전 좋고. 오. 오케이. 일단은 저는 제 얼굴을 한 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 얼굴은 동글동글한 미나면 계란형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아, 이건 아니지. 아,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내 대국밥을 딱 대.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을 그릴게요. 눈썹 개부리부리. 내 눈이 어떻게 생겼냐? 어, 맑고 명랑 명쾌. 오케이. 음. 나 입이 도톰해. 아, 개멋생겼는데? 나 코 좀 그릴게요. 나 코가 어떻게 생겼냐? 별신 네오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정답 마이콜. 아, 이거 나 아니에요. 이거 시가예요, 시가. 오, 좋았어. 여기 가운데는 머리카락 세 가닥.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진짜 시가 같네. 여기다가 안경. 어? 얘가 제일 크고 제일 무책하거든요. 자, 일단 물건 먼저 보자고. 어? 곰돌이 푸? 이야, 쓰레퍼. 탈출할 때 발 다칠 수도 있었는데 쓰레퍼? 설마 번호? 아, 밥 먹으려고 육개자? 와, 라면물. 냄비. 냄비. 햇반. 아니, 안 되지, 안 돼. 아, 괜찮아. 팬분들,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나 잠시 그러면 나가. 초코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누가 맥심 허락해준대 응입고 컷. 아, 이런 건 나 정신불관에서 이단 말이에요. 아, 택배가. 최고다 초코님 별풍선 600개 감사합니다. 택배. 택배 3개 까라고요, 누나? 감사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네. 자. 와, 윽박이한테 치킨이 왔네. 이번에 이 치킨 모자는. 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읍박이 주둥이 마스크. 요즘에 세상이 좋구만. 응. 어? 아, 이거 누가 봐도 개떡관중. 와, 오케이. 앞으로 편의점 갈 때마다 이거 쓰고 다닐게요. 오, 이거 나야, 나. 오케이. 자, 이거 해보고. 이거는 뭐. 밀리토리 응급 가방. 이야. 해보네, 센스가 왜 이렇게 좋아요? 밀리토리 가방. 이거 그 뭐야. 허리띠에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고, 가방에 껴도 되고, 오토바이나 차 옆에 붙여놔도 되는 거고. 속 막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 설마 윽박이가 누방종 한다 그러고, 벌써 방송을 이렇게 끝내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탈출 못하게 막으시는 분도 있고, 내가 생활 못하게 막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예,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은 방송 안 봐주시면 안 돼요? 왜 방송? 말라해 택배 물건 빼는 거 몇 개인데. 형님한테는 비밀, 아나디아 출혈. 와, 배분이 완전 짱짱합니다.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건방지네 너 지금 손에 있는 거 버려. 이건 제가 뵌 분들은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재미있을 거 같아. 진짜 이걸로 탈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진짜 내가 탈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궁금해.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그거 비닐 그대로 전부 다 다 풀어서, 가지런히 원상복귀 시켜놓아. 아니 형님, 아 뭐 어쩌라고요? 그건 아니지! 아니 왜 그러면요 형님! 아 왜 그러고! 아 나 죽는단 말이야! 2시간 넘게 만들었다고요 형님의 영화뱅이예요. 형님의 영화뱅이예요. 핑프 요정님 별풍선 303개 감사합니다. 그래 이시부레야 뛰어내려봐. 어디 아오 답답해. 자 제가 탈출하려고 바로 해드립니다. 뭐야?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깝치지 말고. 형님 머리가 안좋으신가봐요? 아니 별풍선 많으면 뭐해? 머리가 안좋은데. 303개가 나왔으면 304개가 나와야지. 풍선만 한거야 머리가 안좋은데 뭐 어쩌라고? 자 오빠 이게 첫번째 탈출 해볼게요. 이게 끊어지면 탈출실패 다시 들어오고. 이게 쇠사슬 있죠. 요거 열고 나갑니다. 자. 오케이. 와 바깥공기다. 와 바깥공기 개좋아. 오 좋았어. 자 일단 나왔고. 와 시브레커 이거. 야 이거 말이 3m지. 와. 자 일단 바로 한번 해보자고요 형님들. 안전하게. 한번 묶어볼게요 안전하게. 짱짱하게 한 세 번 묶어야 돼 세 번. 자 형님들. 자 카메라만 높이 찍고.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다 묶었으면 들어가. 아 왜그래요 형님. 아 진짜. 아 나 다. 아 아. 와. 에끄레파스가 그냥. 유빈하게. 잘 쓰이는구나. 탈출 못할 것 같은데. 윽박에 군만두라도. 먹여도 될까요 형님들. 음. 맬었어요. 시가야. 군만두 하나 포장해줘라. 진짜 누구랑은 다르네요 진짜. 이게. 이거 호기에요. 선천 1개 감사합니다. 빨간색으로 쓰네 개 뜨겁네. 시가가 매체스로 군만두 사오지마 물어보네요. 현식이. 현식이 땅당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최고다 초코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뒤에 큰 박스 오픈.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자 과연. 레트로 선풍기요. 와. 카페에다가 둘게요. 카페. 내가 수사가 카페에 둘게. 와 진짜 감사합니까. 와. 감상 미쳤다. 유니옥에도 어울리고. 카페에도 어울리고. 자 일단은. 이거는. 또 뭐지. 예 개구리 버리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비계로 쓰면 되네.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달콤나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하나 더 뜯어봐. 와. 어 이거 뭐야. 못쓰러. 와 이건 또 뭐지? 아니 옷뿌리 영감 텐이야. 눈에 띄네를 왜 또 보네. 와 눈에 띄네 5kg 왔어요. 2.5kg 2.5kg. 2.5kg. 엄마가 밥먹고 키라고 애들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롯바 꾸지트제트는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와 롯바 누나. 까까까까까 빨리 까. 이건 또 뭐냐. 뽀로로. 요술봉. 나 내일모레 토론이야. 어? 뾰로롱. 뾰로롱. 달풍 아티스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현재 방에 감금된 지 약 4시간 째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슬슬 많이. 좀 짜증이 날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심하지는 않은데. 약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오빠가 그래서 언제 벽에 똥칠할 거야? 구독이 닥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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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다 바꿀게요. 24시간.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방금 먹은 거 100. 아 누나들이 존나 맛있다고요. 아.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X. 여기는. 화영. 가능.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방금 만진 거 100.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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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다. 풀둥아 고마워. 나 똥 살 때 휴지 잘 쓸게. 이거 보내주시면 100분 감사합니다. 오 부채도 있네. comp neOh. 여기다 밥 먹으라고. 오늘 once. readings. seventh day. irtschaft. Singeel. ding tegenpers이 잘먹겠습니다. 클라이이이이이이이cl. fram pot, slop, cul,ам 파 즈그로시. 현실. tails. czenie. 이어질 calorie 요. 갓 Draw. technique. 도미노 와 도미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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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심심했는데 잘됐다 어어 조그만데 아드라이하고 이지로 다 했네? 멜론 빵 림별 풍선 301개 감사합니다 윽박이 많이 배고프지 잘 챙겨 먹으면서 놀아야지 맛있게 먹어라 우리 윽박이 항상 잘 보고 있다 육개장 가자 사연 금지에서 라면 박스가 풀렸어 와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이 은행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형님 사용할 수 있다 형님 잠깐 보류 잠깐 보류하라고요 형님 최고다 초코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택배나 하나 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택배나 하나 더 뭐지? 택배나 하나 더 뭐 뭐지? 아 껴안고 자는 비계 아하하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그대로 저기 사용 금지에 갖다 놔 아 나 도미노 할게 나 단식 투자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 삼겹살 구워 먹고 올게 재밌게 놀고 있어 윽박아 좀 이따 보자 와아아아아아 최고다 홉뿌리님 별풍선 1008개 감사합니다 중국집 모든 메뉴를 허하노라 빨리 시켜라 예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디 영감 택배나 갔어 8227038 이거 빨리 시켜야돼 형님 8시가 넘었네요 문 다 닫았어 7시 반까지 밖에 안 해 잠깐만 야 이거 그냥 전화라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최고의 맛본 서비스로 모시는 기사유리 간문점 영빈관입니다 야 여기 안 받고 나로서 짬뽕 전화할게 잠깐만 빠루님 외부 음식 금지 천국에를 왜 자꾸 1분에 5번씩 말하시는 거죠 빠루님 고객님 죄송해요 오늘에는 저희가 쉬는 날이거든요 최고다 초코님 별풍선 천국에 감사합니다 빠루님 정성에 키우키우 멜론빵 린 별풍선 3002개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째 우리 읏박이 육개장이라도 끓여 여기 국룩이 있습니다 형님들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3개 감사합니다 총 삼겹살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좀 있어 그만 까불고 자 일단 아이에나 형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23시간 공복상태에서 취두부먹방 나오면 맛이 끓다 근데 여기 취두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지금 눈 하하트를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쓰러트리지 않고 와인샷 왕캣 때려볼게요 멜론빵 린 별풍선 304개 감사합니다 우리 읏박이 한입정돈 먹게 해주세요 우리 읏박이 말라간다 와 우리 멜론 형님 진짜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5개 감사합니다 네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밥 안 먹어요?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나는 거의 천사고 저사람은 순수하기야 순수함 미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니 아이디 형님 저 이거 상품시키면 먹어도 됩니까 회니? 밥먹는데 말걸지마 팬분들 탈출 시도 한번만 시켜주세요 탈출 시도 이거 안 들킬 수 있어 렉 무슨 일이냐고? 아 몰라 요즘에 아프리카TV에 렉이 너무 많아 이상하단 말이야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전자녀를 꺼야 몰래풍이라도 쏘지 바보야 빨리 꺼 그거 걸리면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머리 박을 것 같은데 택배 오픈 시간 택배 오픈 시간 이야 내가 근데 혼자 잘 놀긴 잘 놀아 개꿀잼 아이템들 자 이 칼 있죠 이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자 놀아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준비 자세하고 있으라고 타이밍 포켓 택배 오픈 시간 택배 오픈 시간 택배 오픈 시간 혹부리 형 나 준비 됐어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350개 감사합니다 야 뒤에서 누가 무슨 땡기냐 문이 왜 안 열려 어 들어가 오빠가 형 이제 된장찌개 먹고 있다 얘 뭐라구요? 들어가 오빠가 형 이제 된장찌개 먹고 있다 아 그래 나도 그래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대가리 박아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야 오늘 한일전 한 대 8시 40분 시작이래 우리 같이 보자 아 축구 축구 같이 볼까?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까먹지 말고 8시 40분이야 8시 40분 꼭 기억해 아 가위가 꼈나 아 도미노가 잘 되네 형님 나 도미노에 저 소질 있나봐 근데 빨간색깔이 좀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네 알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아 하늘전 보고 싶은데 아쉬워서 어떻게 안 아 최고다 홋구리님 별풍선 3,500개 이거 또 막아보신데 아무도 날 못 막아 너는 자유다 하 자 배운 분들 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이거 끊어지면 실패거든요 끊어지지 않겠지 다시 만드면 돼. 잠깐만. 최고다 호뿌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야 탈출 시도 무제한에 남은 거 먹는 걸로 써 내가 모든 쉴드 뚫은 거니까. 먹는 것도 가능하고 탈출 시도도 무제한. 감사드려요, 과연?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자, 혹시 모르니까 가스불도 켤 수 있어요, 여러분들. 3,501개 감사합니다. 형 방금 밥 다 먹었다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최고다 티티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오빠가 상자 하나 또 까자. 티티 형님 감사합니다. 아, X발. 야 이거 진짜 누가 보냈냐, 잠깐만요. 밀엄. 아, 여기 무인도 아니라고요, 팬분들. 얘네한테서 찌린 냄새 나요, 찌린 냄새. 이거 택배가 온 지 오래됐거든요. 가이에나 형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사료 냄새 나는 초코쿠키로 밀엄 찌린내를 없애면 되긋네. 아, 맞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생각이 맞네. 아니, 형 형 형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초코쿠키 빼라. 탈출할 생각 없냐고? 아, 맞네. 나 지금까지 멍청하게 탈출 도구를 안 만들고 있었네. 끊어지지만 않으면 탈출 성공. 이거는 일반 비닐이랑 달라. 이건 절대 안 끊어줘. 오줌 살짝 한 번만 쌀게요. 아이디 없어집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오줌 싸고 오면 방금 만든 비닐 좀 버리라고 해주세요. 저도 커피 한 잔 하고. 뭐라고요? 시브레 뭐라고요? 저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냥 밀엄이랑 도미노랑 여기에 뽀로로 있잖아요. 가지고 놀게요. 자, 밀엄 한번 보자고. 밀엄이 과자를 먹는 거 같기도 하고요, 팬분들. 과자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와, 대박이다. 그죠? 멜론빵, 림별 풍선 306개 감사합니다. 커피 드시는 동안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나.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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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형님. 아, 민데이 형님. 라면 못 먹게 또 풍 쏘시면 어떻게 해요? 민데이 형님. 아, 저 밥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또 조세빈에다가 또 육개상도 감지 풍을 쏘네. 아, 진짜. 택배 오픈. 아, 아무것도 하지마 택배 오픈하라고요. 택배가 신기한데? 아, 저 민데이 형님이랑 조세빈 누나가 육개상도 못 먹게 하고 라면도 못 먹게 하고 실수통을 쏘시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아, 진짜. 아, 예. 정제 입구에 아이디없어집님 별풍선 307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 식판 어디가니 이거 식기. 그래서 꺼내놓자. 자, 피줌명님. 잘 먹겠습니다. 별풍선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아이디 없어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피존으로 2행시해서 웃기면 1,1001개. 잠깐만 그러면 안 웃기면 되네. 피, 피카츄, 존, 존나 세. 최고다음님 별풍선 1,1001개 감사합니다. 야 피존으로 2행시 개 웃겼나 본데. 최고다하 초코님 별풍선 1,1001개. 이야! 먹자. 죽어라. 김피자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택배 하나까지 키우. 형님 감사합니다. 야 누구냐? 야 비기니 들어봐야겠냐? 자세해라. 아 근데 이거 내 사이즈 아니야. 나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았잖아. 이제 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근데 이제 끊어지진 않겠죠? 최고 단어는 민별풍선 369개 감사합니다. 해봐, 큐. 바로 시도해볼게요. 자 여기 끈에다가 엮어서 자 이거를 너무 깊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자 이제 이 빨리 매달릴게요. 패번들. 준비! 어 일단 패범 죄송하고요. 병원 한번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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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